니가 쏙 빼야돼 어! 됐다! 상당히 쎄네 안에 움직여? 한번 보겠습니다 뭐지?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탁해요 찍고 있어? 아직.. 어.. 찍고 있네 찍게 벌레예요 여보 어우 올라온다 올라온다 엄청 펄팔해 어떻게 잡지? 어! 잡았다 뜨거졌어 뜨거졌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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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된다 어떻게 잡으면 죽을 것 같은데 귀여요 됐다 잡고 있어야 돼 담을 때까지 아이씨 실패했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좀 잡고 있어야 돼? 응 입 다물때까지 잡고 있어야 돼 너 진짜 워드 얘네 입은 느린데 니가 너무 빠른 애를 잡았어 응 입 다물면은 니가 쏙 빼야돼 어! 됐다! 잡았어 됐다! 이게 안 움직이면 다시 벌어진다며 응 근데 움직이겠지 지도사용 되게 빠르다 근데 아빠 불러줘 자 드디어 밥을 함께 먹였는데 하루하루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상태를 볼게요 여기 안으로 지금 잘 안보이는데 볼 수 있을 것 같아 응 확실하게 다 먹었다 아직 녹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틀째죠 오늘이 응 응 응 다 왔어 우리 또 만나자 우리 또 만나자 자 지금 볼게요 이제 이 녀석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까맣게 이제 거의 죽었어요 역할을 다하면 죽는다는데 뭐 이 녀석 안에 제대로 좀 소화를 시켰는지도 궁금해가지고 한번 뜯어보아야겠습니다 호기심쟁이니까 자 우선은 이걸 떼어내볼게요 자 떼어놨어요 바스락바스락거리는 소리도 나기도 하구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한 4일? 5일 정도면 소화를 시킨다곤 하는데 오 어 보이실려나 지금? 오 오 어 무슨 그 꿰맨거 트는 느낌이에요 네 정말 잘 다물었다 엥? 뭐지? 뭐지? 지금 소화를 거의 못 시켰는데 아 아예 못 시킨 것 같은데 그죠 당장이라도 좀 움직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그런 느낌이고 뭐 녹았다는 이런 느낌 전혀 없어요 하나, 둘, 셋, 넷 배고파 파, 파, 바리지옥 파, 파, 바리지옥 아 아 아 끝났어? 끝났어? 박수 아 잘했어 행동 이해하자 밤